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평강제일교회에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교회라는 신앙지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경이 무엇입니까? 이 지경은 히브리어로 개불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땅의 경계, 영역, 영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너의 땅이다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지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베스, 히브리어로는 야베츠 라고 발음하죠 이 야베스의 뜻은 슬픔,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슬픔, 고통으로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이 이가다 그러면 아들 이름이 이 고통, 이 슬픔이 된 거죠 이렇게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야베스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참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하다 히브리어 카바드죠 이 단어는 부유하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불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존재 영육간의 부유한 존재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 기도였죠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야베스란 이름은 슬픔과 고통인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의 세계는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죠 이름 지을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뭔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베스에게 야 이 고통아 이 슬픔아 이렇게 부를 때 야베스 마음 속에 아니 왜 내 이름은 고통인 거야 왜 내 이름을 부모님들은 슬픔으로 지은 거야 이러니 맨날 고통스럽고 슬픈 일만 닥치고 되는 일이 없지 이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은 야베스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이 출애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민숙이 14장 27절 보세요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민숙이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망하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망을 장막 안에서 자기 집에서 부부끼리 쏙싹쏙싹거리면서 원망이 떼는 거죠 신명기 1장 27절 보세요 또 10편 106편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불 속에서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그 말씀이 민숙이 14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망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단어죠 이것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신다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건져줍니까?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골롯에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모 자식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2019년도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여러분의 지경도 놀랍게 넓혀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였죠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뢰어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아뢰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죠 카라 부르짖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풀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는 원컨데라는 단어죠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원컨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임 임으로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진실로 참으로란 뜻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골롯에서 4장 12절 보면 에바브로라는 기도의 용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골롯의 교회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했다고 골롯에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죠 얼마나 힘써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역대상 4장 10절에 구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대요 여기 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단어죠 이 샤알은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야베스는 한두 번 기도하다 응답 없다고 에이 뭐 기도해봤자 응답 없네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간청하고 계속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잠원 8장 17절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와서 역대상 족보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왔더니 온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땅은 다 황폐해서 살 길이 막막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그때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야 저 사람 우리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였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줬다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소망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더니 지경이 넓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여 가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극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보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전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이큐가 좋고 돈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베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살면 하나님께 용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병강제일교회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 이름 되면서 누구 누구의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내팽개 쳐놓으면 됩니까 이러면서 매달릴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등장을 해요 먼저 그 모세를 보세요 출애극기 32장 27절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극기 3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극기 3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평강제일교회의 하나님 우리 집안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출애극을 다시 설명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1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에라 7장 26절과 27절 보니까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에라 7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주셔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선택해서 아 근데 아 이렇게 못 살고 병들고 비참하게 내 팽개 쳐놓으면 됩니까 아버지 아 이렇게 야베스가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베스에게 지경을 크게 넓혀주시고 비참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평강제일교회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자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구속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므로 반드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출애극기 34장 24절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네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에 3번씩 나한테 예배 드리러 꼭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무교절 또 77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절기에는 아무리 지방에 살아도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다 서울로 와야 돼요 그러니 만약에 남자들 아무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애들밖에 없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정해놓은 절기의 예배 드리러 오면 반드시 내가 대적을 다 쫓아내고 손도 못 대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2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지켜준 거죠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역사하시는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직장, 사업, 가정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예배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러면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출애극기 34장 24절 말씀 보니까 넓히리니 히브리어로 라하부죠 라하부 이것은 사역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넓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넓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넓혀주시는 거예요 10편, 18편, 19절에도 내가 넓은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하시고 비록 지금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야베스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언약을 선택해놓고 언약을 체결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복에 복을 도와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허락이요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야 허락이야 끝이 끝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허락이요 말씀하심으로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지경 우리 교회의 지경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